한주의 시작인 오늘도 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오늘도 35도를 웃도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오늘 제주도로는 5에서 50mm의 비가, 강원 영서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도로는 강한 바람도 주의를 해주셔야겠고요. 서해와 남해에 제주도로 풍랑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는 너울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36도, 대전과 전주는 34도를 보이겠고요. 인천의 낮 기온은 34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지역 고향 36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동부지역인 가평 35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지역은 34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맑은 날씨 속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